지금부터는 1920년대 무장투쟁과 1930년대 이후 무장투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호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나와있죠. 봉호동 전투, 홍범도 장군이 대한 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이겼던 전투죠. 이 홍범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유해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카자흐스탄에서. 봉호동 전투 이후 홍범도의 부대가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등 연합부대를 해서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알아두기에 청산리 대첩은 하나의 전투가 아니라 이때 굉장히 여러개의 전투를 다 일크는 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뒀겠지만 백운평, 어랑촌 전투와 같은 청산리 대첩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 김자진 남으면 무조건 청산리 대첩이에요. 어쨌든 청산리 대첩까지 이겼어. 근데 일제가 열이 받겠지. 열이 받아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간도참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한인마을을 방어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이후 간도참변 이후 일부 독립군들이 연해주가 아니라 연해주가 아니라 일단 자유시로 이동을 해. 러시아 안쪽에 있는. 자 그래서 자유시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 적군과의 약간 트러블 때문에 약간 좀 소요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군의 해산을 요구하면서 이때 독립군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유시에서 많이 죽었지만 이때 이제 독립군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바로 만주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주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세우는 게 바로 이제 3부입니다. 3부. 여러분 여기 수행패커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야. 참의부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로 나뉘게 되죠. 이 뒤에 이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제 무장투쟁을 살펴보기 전에 2열 활동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중요하지. 중요합니다. 자 일단 2열단과 한인애국단이 있어요. 자 2열단은 누가 조직했느냐. 바로 김원봉. 김원봉입니다. 3봉 중에 한 명이었지. 자 3봉 중에 한 명. 만주에서 조직을 했는데 활동이 이제 신민통치기관을 폭파하고 주요 인물. 지금 뭐 친일파라든지 일제와 관련된 뭐 조성총독부 관리 그리고 군인들을 주로 암살을 했죠. 경찰 같은 사람들을.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한 번씩 누가 어떤 투척을 했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김상욱 같은 경우는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무쌍 찢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혼자서 이제 종로경찰서에 찾아가 가지고 경찰 열 된 명을 죽이고 나서 시가전을 버리다가 나중에는 자기 권총으로 자살을 했던 인물이라고 했죠. 김상욱, 종로경찰서, 폭탄투첩 그리고 뭐 김익상, 최수범, 곽재혁, 김지섭 꼭 한 번씩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열단이 있으면 한인애국단이 있죠. 한인애국단은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이제 김구가 만들게 됩니다. 김구. 임시정부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조직을 했는데 두 명의 굵직한 인물이 있죠. 자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던 이봉찬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분 바로 윤봉글 이사가 있습니다.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 이때 이제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물병 폭탄을 던졌다 라고 하죠. 도시락 폭탄은 자결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고 이때 일본인 장군, 상하이 주둔군 사령관과 이때 이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죽거나 중성을 입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감동을 하게 되지. 중국군 100만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저 한국인 청년이 해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감동받아서 장제스가 김구를 찾아. 나 당신들 지원하겠어. 물론 이때 이제 장제스가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리고 나중에 장제스가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카이로 회담할 때 그때도 이제 한국의 즉각 독립을 주장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야. 뭐 어쨌든 장제스는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 이게 바로 이제 이봉창 이사와 자 윤봉길 이사의 이거 전에 찍었던 사진 모습입니다. 이어 굉장히 결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그림들 잘 알아두시고 자 이 두 분 나오면 무슨 단?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활동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무장투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갈 텐데 아까 표에서 봤었지 산부통합운동 산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산부통합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북만주 지역에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혁신의회는 이 이름을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한국독립군의 사령관이 바로 지청천 혹은 이청천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나중에 또 나와요. 조선 이용대에도 참여를 했었고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기도 했어. 나중에 독립하고 해방하고 나서는 병역법을 제정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지청천이 한국독립군이고 자 조선혁명군은 바로 양세봉입니다. 양세봉. 쓰리봉 중 하나였던 바로 양세봉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근데 나중에 죽게 돼요. 이런 여기 여기도 샘페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야. 자 어쨌든 이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이때도 여기 있었던 중국군과 연합을 위해서 일본군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일제의 군대에게. 여러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는 그냥 한번 보기만 하시고 어쨌든 독립군과 인물 연결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던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도 일제가 본격적인 중국 공격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거든. 자 그래서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내란 중국의 산해관이 있거든요. 그 산해관 이남지역을 바로 중국 관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서 뭘 만드느냐. 최고의 당 그 김원봉 사회주의 그 민족주의 계열들이 만들었던 최대의 당이었던 이제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돼요. 그 민족혁명당 아래 산하 이제 부대가 바로 조선이웡대요. 여기서 이제 김원봉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선이웡대가 그냥 끝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도 또 분열이 되게 되거든. 일부 조선이웡대 세력들이 저기 화북지대로 이동을 합니다. 자 공상당 마오쩌등의 공상당에 있었던 화북지대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조선이웡대 화북지대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조선이웡군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용군으로 이름을 바꿔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김원봉으로부터 나머지 세력들은 한국강복군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한국강복군 아 그리고 이건 이제 앙세봉과 지청천의 사진 사진이죠. 이걸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국이 연합적전을 펼쳤습니다. 중국 호로군과 북만주에는 한국북립군 사령관이 지청천이었다. 그 다음에 국민부에는 나중에 조선혁명군으로 바꾸게 되고 사령관이 바로 양세봉이었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죠.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민족혁명당을 조직을 하는데 김본법 민족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얘네들이 분열돼서 일부 화베이 화북지방입니다. 화북지방을 이동해서 조선이웡군을 결성하지 조선이웡군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 나머지 이제 이용군을 안 갔던 세력들은 어쨌든 이용대가 이제 조선이웡군으로 일부 가게 되고 조선이웡대 이제 나머지 세력들은 어디로 간다? 한국강복군으로 합류를 해서 이제 한국강복군 같이 활동을 하게 돼요. 한국강복군 자 이거 활동 내용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생폐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어디에 선전포고? 일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지. 그리고 무슨 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영국군 그렇죠.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군의 도움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지만 이 작전이 성공을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어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핵 원자폭탄 두 방을 맞고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군의 도움을 받게 된다. 특수훈련을 받았다. 이때 이제 미국의 OSS에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CSI 전신이라고 해요. 잘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 잠깐 살펴볼 텐데 여기 나오는 지도 보이죠. 임시정부가 원래 처음에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는데 웨이가 독립노선을 추구했는데 상황이 여유치가 않아. 왜냐하면 상하이 사변으로 인해서 상하이까지 진력을 당하니까 계속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중에 충칭까지 오게 되는데 충칭 정착 이후 조직과 체제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조소왕이 주장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건국강령의 내용들이 보기 전에 일단 카이로 선언과 포추담 선언이 있어. 아까 말했던 카이로 선언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당의 장제스와 미국의 루즈벨트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독립을 해야 된다 즉각 독립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 누구인 것 같아요? 장제스가 말합니다. 아까 장제스가 누구 때문에 이제 감동 받았다고? 윤봉길 이사의 홍코브 이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 이후 계속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물론 다른 목적이 있었겠지만 한국의 즉각 독립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이걸 루즈벨트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살펴볼 때 누가 제시했다고요? 조소왕이 제시했습니다. 조소왕이 제시했어. 세 가지의 균등이 나옵니다. 정치에서의 균등 그 다음에 경제에서의 균등 교육에서의 균등 그 다음에 정치에서의 균등은 보통 선거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하나였죠. 일반 18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했던 보통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토지 및 주요 생산기관의 국유화 그러니까 나라의 것을 운행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유화가 아니겠죠. 국유화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의 균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무교육을 해야 된다. 이무교육제도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잘 보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고 강력까지 내용이고 자 이 뒤에 내용은 해방 이후 해방 3년사와 6의 전쟁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내일 올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